강원FC 소속의 이광연, 이재익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. 강원FC의 이광연 선수는 2019 FIFA U-20 남자 월드컵 대회에 출전해 세네갈과의 8강 경기에서 선방을 펼치는 등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고 이재익 선수도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4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는 12일 새벽 3시 30분 에콰도르와 4강전을 치릅니다.